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건설적인 문답이 좀 오갔으면 좋겠는데요. 좋겠습니다. 지리요지서 보셨죠?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간략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유위니아 그룹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제조업 특화 중견기업 집단입니다. 이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 그리고 위니아 전자 모두 임금체불이 상당합니다. 특히 위니아 전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위니아 전자 관련해서 임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200여 건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장관님, 우리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요? 아, 검찰이요. 검찰은 지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명의로 낸 업무 개선 방안이 6개월간 최근에 임금체불 사업들 6명을 구속했고요. 출석 부른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기술로 굉장히 높아졌고 23개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 형사 조정팀을 운영하고 그리고 출석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출장 조정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바로 말씀하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건 400억이 넘습니다. 그게 말은 숫자지만 그게 한 명 한 명이 그게 각 가정의 정말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 그게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엄정하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건은 두 가지만 짧고 굵게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엄벌을 약속하겠다라는 말로 드리거든요. 엄벌을 약속할 수는 없는 것이 어차피 범죄 의미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범죄가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여당이 어제 임금체불에 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고요. 반대할 야당은 없고요. 고용노동부도 8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진짜 사장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문제를 정부가 즉각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룹 회장이거든요. 위니아 전자의 월급쟁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대유위니아 그룹이 문제 해결에 나설지 의문입니다. 위니아 전자는 매출이 없어서 채불임금 해결 못한다 그러는데 그룹은 그 와중에 골프장, 빌딩, 자동차 부품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룹 회장은 연봉으로 77억 원을 가져갑니다. 업계의 3위입니다. 이 그룹 회장의 책임을 또 물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굉장히 많은 건수의 사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 누구 하나를 두고 이 사람을 어떻게 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화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다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억의 채불이 일어났다. 일하고 돈 못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검찰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산을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동훈 검사는 동국재관과 대우조선해양, SK, 삼성그룹 기업범죄를 엄벌한 검사였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상호의 최고 감독자이고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검찰이 임금 채불 관련 사건들의 진짜 책임자를 찾아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의지를 밝혀주시면 들으시는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받을 것 같은 힘을 얻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고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몇백억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각각 또 집에서 그걸 생활하던 분이 끊겼을 때 카드값 몇 달 끊겨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 퇴직금까지 오래 하면 정말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그 고통에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투명하고 객관적. 그렇지만 이게 무슨 죄를 전제라고 누굴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를 밝혀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동자들 대신해서 부탁드린 거고요.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